그럼 열다섯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학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아, 이건 뭐 개인적인 건데 저는 그러면 저희 주관적인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쇼호스트 학원이라는 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쇼호스트 학원 왜 다녀요? 합격하려고 다니잖아요. 네, 합격하요. 근데 재학 중에 합격하는 것도 있지만 졸업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더 많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아, 그래서? 재학 중에는 신기한 게 재학생들이 서류 합격이나 합률이 되게 높아요. 신기한 건. 재학생이 근데 졸업생들 서류 합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이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놔버리는구나 졸업생들은. 근데 이분들이 오신 목적은 합격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쇼호스트 공부를 했더니 프레젠테이지도 잘하고 그래서 직업을 전형해요. 스피치 강사라고 하는 친구, 리포터를 하는 친구, 아니면 기업체에서 CS 강의를 하는 친구도 있고. 어쨌든 말하는 직업으로 다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또 이걸 내려놓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쇼호스트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아깝죠. 찍고 가르쳐 놨는데 딴 데 써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원의 존재도 합격자가 나와야 우리 학원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생들을 계속 케어하는 학원인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재학생에 포커스를 두느냐 학원이 졸업생에 포커스를 두느냐. 졸업생한테 계속 투자를 하느냐를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저희는 졸업생 하신 분들도 오셔서 방송도 하시고 계속 제가 무료 특강도 하고 스테리도 하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해요. 집합금지 때문에. 재학생만 하지만 제가 꾸준히 해왔던 게 일주일에 꼭 두 번은 졸업생들을 위한 강의. 다 외부 강사님이 돈 주고 불러요. 그런데 졸업생은 무료예요. 이런 정규 수업과 동일한 수업을 졸업생들을 위한 수업을 계속 하거든요. 혜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코로나는 이제 집합금지 풀리면 바로 할 거예요. 그것처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공채가 뜨면 무료 특강부터 해서 서류 봐주고 면접 당연히 같이 봐주고요. 같이 진짜 밤을 새서라도 노력해 주거든요. 왜? 학원의 존재는 합격자라는 거니까. 그래야 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 갈 때 당연히 다 잘 가르쳐요. 어느 학원이나 잘 가르치는데 졸업생들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졸업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케어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재학생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하면 또 출신들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졸업생한테 잘해주는 그런 학원을 가시길 바랍니다.